세상남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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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도 우리 잘난 사람 난 사람 보는 눈으로 보게 이 세상에 태어날 때만 울고 난 아버지의 외롭한 꿈은 그의 피를 받아 어린 눈에 열 달 채워 안이 웃긴 밤새날 그 자식을 길러댈 때 어떤 눈도 그렇으려나 친절이 있는 놈이 다리 많은 자기는 아닙니다 쓴 물이 식은 더미 먹고 단 음식을 다시 주며 7, 8월 한동판에 목 위에 있는 길을 세라 온 한 잔 물 소리 진면서 배체들을 해 주시며 동지서 딸 사랑하는 동예 백발 흑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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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짜리 시기 졸세라 감사주공 덮어주며 부모자식 출련하라 세일들과組 중입니다 복대 흑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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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ثle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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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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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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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사랑도 모르면서 사랑도 모르면서 모르면서 보랗냐 내 뜻도 찾았어 사랑은 늘려줘버려 고욕은 가득하여 고욕은 알 뻔한 말로 나를 차별의 인상 없이 가버렸냐 사랑은 독촉한 잡지에 밑줄을 치는 낙사가 아니었나 사랑도 모르면서 사랑도 모르면서 사랑도 모르면서 내 이름 왜 떠올랐어 오오오오오 목소리 안나가네 삑사리 나도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목이 잠겨서 악을 써도 안되니 사랑은 믿는거라 끝까지 믿는거라 믿는거라 내가 보태기하길래 내 고맙말로 나를 찾으러 찾으러 믿는거라 상상 사랑은 공정한 터지에 내 철치에 낙사가 아니야 상도 모르면서 상도 모르면서 상도 모르면서 모르는 모르는 손 내 내 이름은 왜 꿈을 눌렀어 사랑도 너무 사랑도 눌렀어 고르면서 내 이름은 왜 꿈을 눌렀어 오늘도 이렇게 하루에 가 전반에 가 관객들을 쳐다보고 웃어 하늘을 쳐다보고 웃지 말고 그러지 그러지 네 가자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하늘을 엄 슬 avec 한 일 네 이수 우리 우리 사람들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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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웃어야지 이들한테 이마 그러지 τον다 우리 부부가 나를 나서 곧빼이 웃게 끼얘서 큰 사람 내가 곧 하얼미니 참 다른 첫째가 개발이냐 뼈블린 학과 우원장 되신다 말장 전 전 전 전 전 하면서 납장 이 전 전에는 이 말장 해도 뭐가 나 서산장 다들 집이 본다여 공부를 말아여 공부장 일지합니다 장부장 수도고 서울의 경영장도 말아여 남겹은 동겹은 정화시장 부산의 한여건 자발지장 공부하겐은 교장 천고 많구나 이 천장 살이 기 좋구나 여주장 경매가 사과 있어요 제대로 해야 돼 공부장 배달해 주었구나 안산에 은고시장 해산이 많구나 해산이 많구나 해산장 경영이 많아요 대전장 안산에 은고포장 다시 한 번 힘찬 박사 검사길입니다 충청국도행의 계산장 이만의 꽃집단을 만납니다 경롱장은 가로우장은 스피드가 빨라졌죠 심장나의 가라고 자 경영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장나구나 고장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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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은 하던로 갔나 왕은 하던로 갔나 살기오름은 이십이네 왕은 달려길래 타바바밤이 해결되고 같은 말은 은혜가 찾아듭니다 아끔나리라 우리나리 대상도 같은 우리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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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없다 빨리빨리 가자 여보 복 받으라네 이 복 받으면 오늘 밤에 임신할 수 있어 왜죠 제대로 해 대가리도 막 흔들고 아직 안 나왔어 열심히 해 그러지 큰사람들 가구하였는데 찬바른 신세가 나도 누른거야 야 피에세로 땡기갓만 하자 오랜만에 땡큐 아유 신비였네 아 니 팬이냐 위장님 못 받으세요 웃어가 그러지 웃어야 왜 대가리 그 도 대장 예 의장님 건강하시고 참가 한번 더 가슈 예 예 아유 대가리 아유 배가리가 너무 젊어 에이 치마 울려 에에 너 말고 나 에에에 안올라갈래 예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인증원 내 것도 나오던데 내 건 안 나오냐 없어 알았소 아유 좋다니까 야 배가리 한 번 시켜야지 새끼하고 결혼을 줬는데 큰절로 해 큰절로 아유 나이도 어린 것이 어떻게 나이 먹은 놈한테 큰젤을 받으려고 그냥 아유 나 미치겠네 백수야 이해해 이쪽은 아저씨 너는 조카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왜 그런거니 나이 어린 아저씨하고 삼촌은 있어 나이 어린 형은 없단 말이여 인게 이쪽에 너희 삼촌이라고요 너희 할아버리라고 생각하고 큰절로 인사 있으면 됐어 나이 어린 형 그냥 하는거에요 가자 자 들어갔나. 들어갔어 장소머리 들어갔어 넘어지지 말고 제대로 이 시키야, 큰들. 2만원 줘야지. 새끼야, 건만 받고 마냥. 그러지. 자, 잠깐만요. 불안하다. 우리 어머니 무릎 박자입니다. 2만원씩 끝났다. 큰절로 인사 한번 해야지. 그러지. 고마워요, 회장님. 아유, 다 네 편이잖아. 저거, 이 새끼야.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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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도 있잖아. 저거, 평택, 오산 다 왔잖아, 이 새끼야. 부정부서도 오, 이 새끼야. 빨리 빨리 나와, 시키야. 우리 성은이 아까 욕돈 줬잖아, 너. 복종 드려. 그러면 한 장 또 나온단 말이에요, 멍청아. 저거 쓰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. 그러지. 고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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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경 쓰고. 그 사모님이 너를 보고 있잖아, 네 편이에요, 이 새끼야. 고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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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줘 복받기 싫었나봐 예 고마워요 아버지 백세야 우리 아버지한테 큰 절여 이 장으로 정강세의 아버지 고맙습니다 땡큐 끝났냐 너무도 있잖아 이 새끼야 껌씹고 있잖아 복 한 번 줘 오랜만에 살이 쪽파 있잖아 복 한 번 줘 백세야 너 그 간 김에 힉 돌아 봐 이 새끼야 다 니 편이잖아 아이고 거기까지 다 깔려면 힘들잖아 우리야 뭐지 이 새끼야 이 자만냐 예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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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